멀쩡한 느낌 오빠 얘는 범대 길이 길이야? 오빠 나 소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아우씨 나 못할 것 같아 그렇지 나이터 준비해라 앞으로 아우씨 나이터 컴퓨터 끝나면 사먹을 거야 끝 아우 아우 오빠 아우 아우 뭐지 너희다 집 내려도 돼? 어 아우 와 진짜 죽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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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힘들어 어 와 근데 진짜 예쁘네 오빠 이렇게 자는 거야? 뭐 안 깔아? 깔아 이렇게 잔다고? 그럼 어떻게 잔다고? 뭐 뭐 아래 깐 거 없어? 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잔다고? 아 그럼 깜짝 와봤네 캠핑하게 부시크래프트를 해보겠다면서 부시크래프트 수업을 시작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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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진짜 좋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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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펄 데 없는데? 펄 데 여기 주변에 많잖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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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온라인 쇼핑해 너무 지금 오빠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줄 알아? 평균 오늘 이유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 해봤어 안 근본시? 그렇죠 깔고 뭐 오빠 나 그래도 조식크래프트 탄다고 밀리터리 색깔로 초록색으로 입고 왔다? 난 좀 그래도 준비되지 않았어? 꺼져라고 말하면 안 되지 삐 처리 좀 해 이거 사용해 나 못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조금만 시작할게 막걸리 샌다 막걸리 어우 내 막걸리 아이 샀네 샜어 막걸리 한 잔 할까? 저 뭐꼬요 막걸리 마실까? 좋아좋아 아니 부식크래프트 탄다더니 GS 편의점 리미티드 에디션이냐고 아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발전이 돼서 오빠 부시로 왔지만 베스켓 라벤스와 함께 왔어 혹시 파인트? 오빠 이거 좀 아 대박이네 이거 스티파인지 몰랐어 요거는 지우개로 하면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아 완전 꿀팁인데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스켓 라벤스에서 지금 티파늄 컵 줘요 허 아이스크림 사면 끝났어 아 끝났어? 어제가 마지막이야 어제가 마지막이었구나 이거 괜히 들고 왔네? 우리 오빠 시에라 클럽 시에라의 근본 시에라 미국 국립공원에서 내 아저씨가 시에라 클럽에서 만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아 그래? 흔들어주세요 아예 안 보입니다 거기 앵글 아 그냥 흔들면 보여야 돼? 네 보여줘 안금보실 막걸리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유튜브의 근본을 몰랐어요 이게 또 터트려줘야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벌초 없는 느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역대급인데? 이거 밈티드 에디션 이탈리아산 블랙 트러플의 진압북리 오빠 근데 빨간색은 싸더라? 500 다 있어 근데 이 색깔 오빠가 빨간색 사오면 오빠가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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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빨간색이 근본인데 빨간색이 근본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1박 2일 동안 근본 한 1000번 들으실 거예요 여기가 안씨인데 안금본씨라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등유나 기름통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들을 많이 쓰지 꼭 이 회사만이 아니라 오빠 얘는 돈대기리길이야? 아 아니지 뭐야 돈대기리기리 돈대기리기리 얘는 이제 얘도 근본 있는 아이야? 아 근본 길리캐틸이라는 이제 아 여기 유사품에 조심해야돼 유사품? 얘는 찐이야? 어 유사품이 많아 길리캐틸이라고 얘는 또 이제 오빠가 좋아하는 난 유케이네 요런거 한 번 쥐야돼 오빠 이거 뭐야? 사람 비교되게 이건 뭔데? 위스키네? 나 위스키는 잘 몰라 얘는 법원인데 법원은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한잔해 강력하지 여기 한국에서 만든 거 오빠 낙엽이 엄청 들어왔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? 다행이야 내 컵 아니야 괜찮아 아 아껴먹어 아 그래? 맛있네 얘는 뭐야? 오빠 오늘 우리 급식해? 라면 끓여 먹어야지 싫어 여기다가 라면 안 가져갔는데 라면? 오빠 있어? 여기 있나? 에디션 가방에? 다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오빠 얘는 뭐야?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 얼굴 너무 커요 이거 뭐야? 어떻게 열어? 닭 두 마리 정도 들어가는 닭이 두 마리나 들어가? 그러니까 급식하냐고 여기 아재 애들은 좋아 아 대박이다 오빠 우리 장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내 장비 보여줄까? 오빠 약간 북유럽 감성인가요? 아니 오빠 이게 북유럽은 아닌데 아 여우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약간 북유럽은 북유럽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내가 오빠 대란후라이 해주려고 아침에 아 그래도 이건 좀 느낌 있지 않아? 얘는 그래도 트란드야 근데 이거 줘봐 이거 가지고 온다고 말했으면 내가 안 가지고 오지 여러분 두 개 아 그걸로 머리 나만 묶어 이거? 아 나 이거 머리 끊을 아직 자연을 좋아하지만 속세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브링브링한 거 근데 이거 좋지 않아? 이거 앞으로 이제 잠시 다닐 때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일단 걸자 네 잠자리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오빠께 팩 여섯 개 팩을 여섯 개? 이걸 만들어 봐 아니 그러면 하나만 오빠가 시범을 보여줘 내가 그걸로 똑같이 만들어 올게 아 시범 어 학교 다닐 때 염색 좀 깎아 봤어? 오빠 나는 그 차파로 깎았어 아 그 뭔지 알지? 부자구나 아 이런 나무? 이걸로 만들면 되겠네 여섯 개? 응 알았어 길이도 길이 이 정도? 별로 없네 아우 아우 안되네 아우 아우 나 소질이 좀 있는 거 같은데? 칼 칼 어디 있어? 아우 딸이야 아우 딸이야 이야 이것도 금분이 있는 칼이야? 오피넬 아니야 오피넬? 아닌가? 나도 오피넬은 있는데 어 어 오빠 나 소질이 조금 있는 거 같아 어 오빠 거보다 잘한 거 같은데? 어 소질이 있다니까 아 장난 아니야 금방 하겠는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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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빠 꼭 이렇게 해야 돼? 아 그냥 팩 가지고 다니면 안 돼? 여러분들은 그냥 팩 가지고 다니세요 뭐 팩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? 오빠 나 다 한 거 같아 한 거 같아? 응 일단 그럼 팩 부터 펴 펴 너무 잘 한 거 같아 사사보다 삼삼이 부시할 땐 좋을 거 같아 미니멀한 캠핑장 가서 쓰려면 또 그 다음은 사사가 낫겠지 그냥 다 터 그냥 다 터? 그냥 거기 안 돼 어 여러분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팩 들어있어 오빠 알았지? 진짜 깜빡소 같네 여기서부터 팩을 봐 자 여기 끄트머리 말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응 근데 이거 땅이 푹신해서 그냥 눌릴 거 같아 어 됐어 얘를 여기다가 두 개 합쳐서?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가 아 위치상 아 오케이 두 번째 팩 여기다가 어? 안 박힌다 그렇지 어? 이렇게 어? 이렇게 어? 좋아 어? 이렇게 아 여기다 니가 했는데도 여기다 걸어줘 어? 걸어줘 어? 걸어줘 그랬네 여기에다가 아아 오빠 거보다 내게 더 예쁘게 쳐준 거 같아 어 이거 하나 더 와 너무 예쁘다 아 요거는 이제 만화수 어 예쁘네 공간이 엄청 좋아 아 근데 들어갈 때 되게 겸손해지네 사람이 아 대자연 앞에 뭐야 그렇게 잔다고? 오빠 이거 이거 깔면 안 돼? 오 오빠 되게 안락해 이 안락은 잘 믿지? 아 내 안락은 잘 믿지 아니 근데 이게 오빠 낙엽이잖아 엄청 푹신푹신한데? 응 아우 최곤데? 여러분 최고예요 진짜 푹신합니다 부시크래프트 오빠랑 다니면 할만하네 환장의 파트너가 될 생각은 없습니까? 꺼져라고 다시 오빠 나는 어디 앉아? 어디 앉아 의자가 없는데? 안 쟀 거야? 나무? 어 저 가져와 여러분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의자를 하러 갈게요 아니 근데 오빠 이거 도끼로 도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도끼로 안 찍힙니다 안 찍혀? 안 찍혀? 안 되는구나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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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이게 짤려? 아우씨 아우씨 나 못할 것 같아 아우씨 나 못할 것 같아 아우씨 나 못할 것 같아 아우씨 나 안쫄게지나? 아우 나 진짜 죽겠는데 안돼요 와 오빠 진짜 너무 힘든데? 오빠가 아니라 이거 뭐야? 아니 여기를 잘라야지 어차피 하나씩 잘라야 되는 거잖아 너 의자 할 거 아니야? 어 그럼 이렇게 잘라서 의자를 어떻게 해? 길게 갖고서 갖다 놔야지 응 아니 이 톱이 잘드네 자르면 안되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? 그래 그래야 이걸 잘라야지 그럼 그래야 이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끄트머리잖아 이걸 왜 잘라? 아 몰랐지 그걸 고급스럽게 뻘짓이라고 우와 아 오우 오우 너무 잘한다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부시하기 전에 내가 부시면 되겠어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됐지 오우 좋아 좋아 아 오빠 그래도 이거 내가 한 의자 하다가 실패는 했지만 어 집에 살 거 봐 아 아 아 아 맥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오우 와 진짜 시원하네 와 진짜 시원하네 apart 이렇게 anchor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았어 유럽애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오빠 라이터 없어? 진짜 오빠 성냥 없어? 진짜 안가져갔어? 제발 한번만 자 고맙습니다 휴지? 붓나? 휴지하면 성격 파탄나겠다 집중해서 해볼게 이걸로 볼 붓는거 맞나? 응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모르겠다 내가 할게 짜증난다 성공한다 오늘 나이터 준비해라 앞으로 오 오 붙었어 내가 붙였어 내가 이거 어떻게 구워야되지? 짠 와 우와 좀 내려야되지않을까? 그래야 좀 빨리 익지않을까? 좀 내려야되지않을까? 그래야 좀 빨리 익지않을까? 그 그 그 금방 그 아 귀여워 맛있겠다 아 귀여워 아 이거 돈대기리기리는 식탁이네 내가 또 우리 사부 왜 까? 그냥 먹으면 돼 그렇나? 어 쌍남자네 자연히 그런 거 자연히 다 먹어야지 아 배가 너무 고파 빨리 먹어야 될 거 같아 우선 어 와 음 어 탄다 탄다 역시 새우는 머리야 오빠 이런 땅 하나 살 생각 없나? 예 잘 들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불 좀 켤까? 보여주지 않을까? 응 진짜 금방 어두워진다 좀 식었다 헉 근데 꼬독꼬독할 거 같아 음 음 오빠는 별로지? 괜찮네 괜찮아? 오빠 약간 생선 건조해서 굽는 그 고기 맛이 난다 오빠 오빠 이게 찐인 거 같은데? 한번 한번 안 먹어볼래? 날 믿고 아니야? 영 아니야? 괜찮아 영 맛이 없어? 오빠는? 생선 말고 우리는 삼겹살이지 알았어 이걸 왜 싫어할까? 생선이 작나봐 다 없어 와 진짜 맛있는데 이게 뿔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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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잖아 어? 옥수수 난 소주가 최고라고 알면서 살아가지고 약간 보리차 맛나? 옥수수 어 약간 그런 그 곡류 내가 출세했다 부시크래프트도 해보고 막 뭐 미스키도 먹고 미국사람들이 먹는 진짜 맛있겠다 이게 카메라가 여러분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닿네요 그래서 어젯밤에 촬영을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와 먹읍시다 아 네, 막 그래도 치즈 있는 부분 좋습니다 믿어 치즈 리필을 하자고 또 생기겠다 아 됐다 맛있겠다 그렇게 먹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안 보내야 되나? 아 그래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, 됐는데? 오 고기맛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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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매워 대박이다 맛은 있네 오빠 손톱이 까맣다 끝나고 내일 하러 가야지 도시여자로 다시 돌아가야 돼 참 신기해 내가 한 사람 중에 제일 도시여자네 나? 근데 너무 재밌어 나 힘든데 달걀 하나씩 더 먹자 캠핑 끝나면 스타벅스부터 가 캠핑 끝나고 어디부터 갈지 나? 우선 씻어 진짜 목욕을 엄청 길게 해 그리고 이제 정리하지 뭐 캠핑 오픈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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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너무 텐트로 연기가 다 들어가 연기를 모으는 중이야 맛있어 Athens 침낭만 정리하면 어느정도는 끝난거에요 진짜 뭐 할게 없다 다했어 나 침낭 침낭 넣는게 제일 힘들었어 잡아줄까? 이게 까매질거잖아 그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쌓은겁니다 집에 엄청 가기싶네 되게 따뜻해 지금 이게 진짜 효자였다 근데 좀 시원찮게 만들었나봐 오빠도 여기 조금 안말랐어? 응 다음주에 9시 갈거면 안말라 진짜 나이폴때 이게 나무가 버틴다는게 너무 신기해 이제 부터 팩은 나무로? 아냐아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치 무조건 안전제일주의 쫄보? 아 전 진짜 쫄보 안전제일주의 아 아 가방을 사서 조금 더 미니멀하게 다녀야겠어 응, 좋지 가방을 하나 사서 조금 더 미니멀하게 다녀야겠어 응, 좋지 좀 작은 가방을 하나 사서 조금 더 미니멀하게 다녀야겠어 응,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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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더 자연과 가깝게 지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오빠와 함께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